당사는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00년 기업으로의 가치창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2007년 1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은 상업용 오븐, 주방기, 식기세척기, 자외선 살균 소독기 등이 있으며 주로 조달청을 통해 관공서, 학교, 군부대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5건, K마크, Q마크, ISO 90001, 기업부설연구소,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기업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과 신속한 AS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